와 진짜 너무 엄청 큰데? 아 참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입을 수가 있냐? 최근에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. 이래도 될까 싶어. 잠깐만. 오 마이 갓. 정신없네 우리 선배님 없으니까. 아 진짜. 아 잠깐만. 진짜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?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선배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? 아 그럼. 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행복하셨나요? 아 잘 먹었어. 아 진짜요? 아 분위기 좋았어. 아 아주. 선배님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. 너가 그렇게 웃겼다며. 선배님 없으니까. 아 진짜. 지금 두 분이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. 할 얘기가 너무 많네. 그래서 할 얘기가 많으시니까 두 분만 오늘 조용히 시간 가지시라고. 저희는 다 빠질게요 이렇게 카메라만 두고. 죄송한데 저도 빠져도 될까요? 어딜 빠져 형 나의 매력에 빠질 준비나 해. 진짜 매력 동월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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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고기 드셔가지고 고기 별로 뭐 생각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고기야 무슨 고기를 먹어야지 뭐. 고기는 일본에서 실컷 먹었는데. 여기는 일품 요리를 먹어야지. 저는 아침에 이제 튀김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전 종류는 좀.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 난 전을 못 먹어서 오늘 전이죠. 그러면. 너 떨어졌을 때 먹던 거는 여기서는 안 먹는 걸로 하자. 나 고기 많이 먹었거든. 어. 보니까 소, 혀가 좀 있던데. 니가 꼭 그러면은 내가 특상 우설 정도는 한 번 시켜? 특상 우설은 뭐. 우설도 많이 먹었거든. 아 거기 우설도 있어요? 무한리필이 퀄리티가 좀 좋았나 보네 선배님. 아 고기가. 끈의로. 아 거짓말 하지마. 나 못 먹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? 무한리필 집이 퀄리티가 사실 나는. 자. 조금만 보여줄게. 오? 응? 뭐야? 응? 아니 무한리필이 이래요? 하하 야 날 따라다니면 다 이래. 아 죽네 정원이는. 넣고 사진 좀 봐봐. 사진 안 찍었어. 사진 안 찍었어. 그래서 접시는 여기까지만 봐. 먹기 바보거든. 아니 지금 혼자 가서 몇 개를 드신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 벌써 미쳤다. 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혼자 그래서 맛있는 거 잡수시려고 저를 떼 놓은 거구나. 넌 가서 튀김 쪼가리나 먹고 와라 이거네. 아니 니가 잘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생각보다. 하하. 어? 아 배고파가지고 맛은 있더라고. 나는 배고프면 일단 맛있으니까. 사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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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예요?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. 여기가 커스입니다. 커스를 시키면 너무 화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이거 두 개랑. 두 개랑. 이거 두 개.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. 게장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. 게장. 너 감자탕 지금 먹을까요? 네. 우리 감자탕도 한 번에 왔으면 좋겠는데. 뭐 감자탕 놔두실 수 있어요? 마흔까지? 일단은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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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고기에 또 고기네. 좋으시겠네요 선배님. 아니 내가 딴 것보다 우설먹을 때만 네 생각이 나더라. 사장님 불판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. 불판 한 개만 있으면 돼요. 불판 한 개만. 네네. 사장님 아시는데. 한 개만 하대. 한 개만 하대. 진짜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메 사와. 우메 좋아하시나봐요? 응. 저도 이거. 오랜만이야. 가끔 보니까 좋네. 가끔 보니까 좋아. 저는 선배님의 빈자리를 톡톡히 느끼고 왔어요. 나는 그러지 마. 사장님 저도 우메 사와 하나만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좋다. 선배. 뭐야. 잘 있었어. 만지지 말고. 네. 뭐 좀 다 하셔도 다 하셔도 됩니다. 제가 걸릴까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사장님 집게 하나만 주세요. 네? 집게 하나만 주세요. 집게 하나만 주세요. 내가 볼게? 아니요, 가끔 이렇게라도 하는 그림이라도 좀 나가야죠. 물고기 어서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여기는 코스로 먹어야겠구나. 음, 되게 맛있다. 그래, 너 저 고생하고 왔는데 잘 묻혔네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게장도 왔네. 아, 태균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 그 일본에서의 그... 우설. 우설. 겉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아, 다 됐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별 맛있어. 아, 진짜 혼자 힘들게 일하고 갔더니 딱 우리 선배님이 고기도 거주시고. 내가 진짜 미친놈이지, 이 와중에 고기를 또 먹으려고. 진짜 어떻게 또 고기가 들어가십니까, 우리 선배님? 너를 조금 내가 더 줄게. 먹어도 되나?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네요. 맛있네. 맛있다, 선배님. 맛있어요. 고기. 진짜 고기를 오랜만에 먹는 거 너무 맛있네. 아유, 좋다. 이것도 진짜 괜찮다. 알도 크고. 아유. 아유, 튀김 먹고 시원찮게 먹었더니 너무 맛있네, 이 간장게장도. 스탑셀 나왔습니다. 스탑셀 빨리 드세요. 굳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거기에 지지미도 포함이구나. 사장님, 고기를 좀 빨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네, 빨리 따라올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좀 급하구나, 너. 너 배고팠지? 튀김이. 손탈 나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기는 몇 가지 나와요? 고기가 이제 특강 갈비, 특강 등신, 제 갈비 나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너 왜 이렇게 나를 챙겨줘? 바꼈다. 잠깐 안 보더니. 우리 선배님 소중함을 깨닫고 왔었는데. 아, 그래? 근데 선배님 안 챙기면 어떡해요. 아니, 그럼 지금 잘할 거야? 아휴, 그동안 내가 너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. 이상한데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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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니까 맛있네. 고기 먹은 지 2, 3시간 만에 고기를 또 먹는데 또 돌아가네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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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좀 그래? 오죽게 치면 제가 거기서 채소도 튀겨먹었어요. 큰일하고 안 되나. 그래서 지지미를 안 먹는구나. 우리 바이들 입쇼! 특상가리, 특상수기. 네, 초스에도 특상이 나오네. 그리고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맵맵 남았습니다.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끝나잖아, 그럼. 불고기? 먹을래 너? 너 불고기 이렇게 괜찮다. 알았어, 불고기 한 두 개 시키고. 진짜 네가 고기가 많이 고팠구나. 너무 맛있네. 고기도 맛있고. 그래도 또 맛은 봐야지. 이거 다 돈 주고 시키는 건데. 고사리가 새콤한 맛이 나. 선배님. 너 먹어. 간장 결심 드십쇼. 너 먹어. 감사합니다. 잘 먹네, 태균이. 사장님. 저, 저,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밖에 있는데 사장님이 진짜로 30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. 그만 먹을까요? 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당신이 얼마나 더 드시면 될까요, 시간은? 술 무한이피를 지금 했는데 1시간 12분 남았어요. 어머나. 아무튼 무한이피만 다니세요. 내가 웬만한 사자보다 오늘 고기를 더 먹어. 사자는 못 먹는 날이 있잖아. 고기 좋다. 아, 좋은데? 아, 부드럽다. 응. 역시 너도 고기 먹었어야 돼. 진짜 오랜만에 먹네. 오, 얜 또 입에 넣으니까 쓱 없어지네. 부드러워요. 형님. 한 명이면 고기를 너무 잘 먹어. 이러니 내가 고기를 못 구지. 굶고 다녔어. 아휴, 애가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네. 이거 그냥 얼굴이 반쪽이 돼서 튀김 튀겨 먹으면서 얼마나 서럽던지 아빠! 김치가 왜 이렇게 맵히냐? 튀김집에서 김치 있었으면 좀 더 먹었겠네 김치가 없더라고 없어? 감사합니다, 일행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씩 싹 넣어서 알지? 참 일본에서 한식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그래서 한식을 먹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냉면 어때? 시크함 쩝쩝하니 괜찮아요 시크함 쩝쩝하니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뭘 먹어도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튀김도 가끔 먹어야 맛있지 조구장창 튀김만 먹으면 맵게 못 먹어요 이게 진짜지 딱 내가 낮에 물냉면을 먹었거든 그래서 비냉이 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뼈에 붙은 갈비는 아까 먹지도 않았어 내가 근데 이게 그거 세트를 시키니까 양이 적지가 않다, 여기? 먹은 만큼 줄이야? 여기도 많이 나오고 응 이건 양념 갈비죠? 응 태균아 너무 편식하지 말고 튀김도 좀 먹고 그래 튀김이 뭐예요? 지짐이 마시면드 골도 그러기 싫어 아우 좋다 야채들 숨이 좋네요 자 냉면에 이제 냉면에는 양념 갈비다 아, 나 매운 데 하나 먹긴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도저히 그냥 못 지나가겠다 배콤한 잔 양념이 있어야 돼. 잘 먹네, 태균이가. 애가 굶고 다니나 봐. 씹는 식감이 뭔지 알겠네. 밥 좀 챙겨 먹고 다녀. 훈련 왔는데 훈련은 아예 안 하는 거랑 다름없잖아, 지금. 또 기름 젖은다. 너 오늘 기름이랑 뭐 좀 있다? 기름을 그렇게 먹었으니, 선배님. 머리로 이렇게 계속 솟아나줘. 아우, 좋다. 불고기를 먹어도 괜찮네, 냉면. 야, 상영이 오라고 그래. 옷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굶기고 있어, 지금. 안 먹었어요? 아니야, 우리 상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걔도 고생했어? 상영이는 뭐 먹었어? 친구끼리 힘들어. 응? 내가 그거 하나씩 주면. 그거 먹고 끝이야? 응. 밥 안 먹었어, 걔? 나도 안 먹었어. 상영이 안 먹었는데 나도 안 먹었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튀김만 그냥 우라질라게 먹고 왔다니까. 그래 놓고 쫓겨나기 직전에 뭐 시간 연장해줄까? 뭐 이러는데 거기서 내가 또 저도 자존심이 있지만 내 돈 받아가지고 뭐 튀김 몇 조가리 더 먹겠다고 시간 연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. 야, 뭐 두 개, 세 개 더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어차피 굶은 거잖아. 근데 네가 튀김을 그렇게 좋아한다며. 원래 튀김 좋아한다며. 왜 튀김 먹냐 해서 아, 이거 튀김 먹죠? 하는 거지. 내가 무슨. 튀김을. 다른 튀김을 좋아한다고 무언니칩을 부를 줄은 몰랐지. 내가 미안하다, 야. 지금에도 이렇게 잘 먹었어도 됐지 뭐. 됐어요. 통화 한 번 하려고 그랬더니 네가 바쁘대. 시간이 없대. 그때가 그래서 나는 엄청 엄청 잘 처먹는 줄 알았어. 제가 8분 나왔을 때인데 아니,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존학동화야 하면서. 거기 되게 핫플레이스 카페 갔는데 저 이제 알아보고 이제 뭐 저 뭐 여기 있을 때부터 너무 팬이었다가 사인해드리고 이제 사인도 찍었고. 아, 그랬어?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상용이가 안 찍더라고, 일부러. 튀김집에서 나왔는데 일본 교포 분하고 그 한국인 관광객이 한 수십 명이 오셨었어. 저 알아보고 막 이제 사로송 치고 했는데. 그러니까 그게 담긴 게 없는 거잖아. 없어. 내가 왜 안 찍은 거야? 이랬더니 친척들 아니었어? 친척인 줄 알았대. 아, 그랬어? 이따 물어봐봐. 왜 안 찍었는 거야? 머리를 여기서 감지 말고 안에서 감고 나와. 나올 때 호텔에서. 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선배님도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먹어봐. 땀 나. 오랜만에. 하아. 마음이 참 그렇다. 기분도 안 좋은데 술 한잔 더 먹어야겠다. 응. 아, 좋다. 아, 감자탕 맛있겠다. 어우, 국물 좋다. 아, 저 김선 피디님. 네. 죄송한데요. 오, 뭐야? 아, 한 명은 애를 굶기면 어떡해요? 애를 굶겨갖고 왔어요. 아니, 무한리필 튀김집에서 맛있게 드신 거 아니에요? 거의 굶겨놓았는데, 지금? 애가 지금 중단을 못하네. 아니, 덜 끓은 상황이. 아니, 튀김형 좀 자제... 아닙니다. 머리 스타일 보고 지금 추노야, 추노. 지금 추노한테 지금, 어? 자제를 하라니 지금. 튀김 먹고, 지금 한 한 시간 반, 두 시간을 걷다 보니까. 너무 배고파요? 배도 겉보고 허기도 지고. 배고픈 게 허기진 거 아니야? 아, 허락할 수 있다. 이게 도대체 킬길 건 없으시죠? 어. 아, 내가 잘못 대답했다. 태균이가 대답해. 어? 됐어요? 이 정도면 됐어? 태균이가. 애가 너무 정신없이 먹어갖고 너 맛이나 알고 먹었냐? 아휴, 일단 배 채우는 게 먼저지. 뭐 맛이 문제예요, 선배님? 야. 네? 너 애를 어떻게 다루는 거야? 왜? 애를 지금 5시까지 밥을 안 먹이고 다니면 어떻게 해? 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, 지금 밥을 굶겨. 얘 아직 한참 큰 나이인데. 아니, 태균이가 그 튀김집에서 튀김구치 100개 넘게 먹었어요. 응? 응? 내가 굶었다고는 안 했어. 먹었는데 튀김은 고기랑 다르다. 그렇지, 내가 언제. 굶었다고는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. 하도 여기서 뻥을 쳐갖고. 오케이. 와, 근데 그동안 본 것 중에 가장 급하고 맛있게 드셨네요. 나는 먹는 거 보고 진짜로 너 완전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줄 알았어. 개 눈 감추듯 먹는다는 얘기를 오늘 봤어. 와, 불고기 다 드시고 저 뼈랑. 고기 다 먹고, 불고기 다 먹고, 냉면 먹고, 게장 다 먹고. 하나 안 먹었어? 지짐이. 기름 냄새가 봤어. 고기를 100개를 넘게 먹었어. 내 앞에 기름이 두 바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를 거기서 기름 때문에 더워서 땀을 두근두근 흘리면서 내가 이걸 아, 얘 진짜 죽겠다 진짜. 자, 그러면 다음 먹방으로 이동하시죠. 오케이. 오케이, 안 먹 converting. 공공장 감사합니다 질문 sauce 들어가실까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. 존나해가지고 회식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마주보는. 모를 때는 다시 켜야 돼. 꼬치치 햄버그다 사이 하면 되지. 야 올 유 캔 드링크 5만원에 2시간 동안 무제한 했다간 큰일 나겠지. 여기 가게가 큰일 났다. 눌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. 현주야 왔다 현주야. 자 그러면 한잔 할까요. 아 우리 보고 건배 타고. 어 깜빡. 저거 해주는구나. 본 거야 선배님은. 자주 해보자 또 해주나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이렇게 하나를 더 시켜야 되나. 맛있다. 맛있네. 맛있네. 꼬치 잘하네. 이건 닭 가슴살인가? 자기 생각보다 다 부드러워. 목말라 목말라. 하이볼. 배고파. 그러니까요. 메뉴를 좀 더 시키셔야 되는데요. 이거 다 시키자. 뭐예요 근데? 모르겠어. 누가요 이게? 알고 봤더니 밑반찬이야. 왔어 왔어 왔어. 아 사바에다가 불량을 입는구나.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. 신기하네. 맛있게 드셔. 그럼 다닐 하자마자 다닐 하자. 뭐예요? 뭐예요? 그럴까? 맞아 맞아 맞아. 자 resume자마자 타이탈에 가벼 Yo, 경험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이뤄게요. seiま 맛있게 드셔. 맛있게 드셔. 맛있게 드셔. 맛있게 드셔. 잘생겼어요! 레몬을 만들어요! 맛있게 잘생겼어요! 맛있게 잘생겼어요! 다시 한번 더! 잘생겼어요! 물 만났구나, 물 만났어 뭐해? 뭐해? 띠! 맛있어 맛있다 이건 뭐야? 아까 시킨 거지? 젠부에 포함된 거 서비스예요? 아까 말한 젠부에 포함된 겁니다 아, 내가? 큰 실수했네 선배님 콩 잘 드십니다 와우! 닌자 하이보르 옛날 호프집 1000cc 와우! 와우! 지금 이 순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세요? 우리 딸이 보고 싶네 아빠가 지금 열심히 돈 벌러 왔잖아요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하는 건지 이게 먹방 절준 줄이려고 온 건지 아침부터 잠 못 자고 나와야 돼 아침 때리자마자 오전 11시까지 두 끼를 소화해야 돼 아침 때리자마자 오전 11시까지 두 끼를 소화해야 돼 조금 했으니까 가서 조금 발 마사지 받는데 아파 뒤져 아픈이 더 참아야 돼 거기다 선배님 우리 닥터피씨한테 간식도 줬잖아요 아니 내가 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까 방에 들어가서 똥 싸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똥 싸고 침대에 누웠다가 차 내려 계속 넘어 타가 빨리 가야 돼 타가고 자 아 이게 원래는 오늘 스케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나죠? 어 진짜? 삭제했어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푸드 파이터라고 해도 선배님 이제 소개할 때 푸드 파이터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아직도 안 갈라죠 야 지금도 세 접시 더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래 빅군 형의 2시간 동안 지금 이거 가서 괜찮아?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청구하세요 아 저희도 먹는 거예요? 우리는 하나다 여기서 낙오되는 사람은 네 내일 새벽 5시 반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 뜨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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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기지에서 다시 시작한다 야 이 와중에 거의 다 먹어가는 데가 싫다 야 이 와중에 거의 다 먹어가는 데가 싫다 야 이 와중에 거의 다 먹어가는 데가 싫다 아 이게 뭐야 맛있네요 간식 그러면 우리 전주년 끊을 때까지 힘 내시죠 아 뭐야 다 드셨어요? 야 이거 다 드셨어요 자 그럼 다음 일정으로 가시죠 뭐 할까요? 잘해 잠깐만요 하하하하 자! 잘 먹었습니다 좀 많이 사야지 자, 이거 입에 조금 먹으면 자미 훅! 불량식품처럼 생긴 애들 얘네들도 참 맛있는데 침착하려 침착해 듀비 그걸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맞아요? 어떻게 가는 거지? 이거 하린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서 선물 줘야겠다 이보이 왔다 이러면서 고릴라 반가워서 자주 보는 테이프라 한, 둘, 셋, 넷 이런 거 난리지 이런 거 호빵맨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 저 면세 포장하려면 줄이 길어 이거를 계산하면 여기에 세금이 무조건 다 붙어 저희 가서 비닐패킹해서 한국으로 갖고 가면 세금을 안 내고 진짜요? 몰랐네 선배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몰라 너 없으면 참 편한데 난 또 그렇게 나온다 훅 떨어졌어 우와 10% 이상 됐어 10% 많이 절약됐지? 15% 절약했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한국 사람 블로그 들어가 보면 저 할인 쿠폰들 이렇게 해서 다 뿌려주거든 대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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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알간빵 네 네 울 알간빵 일